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뉴스3 시작을 하죠 먼저 역시 그 나스닥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에도 나스닥만 콕 찍어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번 주 장세가 이제 9월 하반월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9월 들어서만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예를 들면 11일 종가 기준 지난 주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는 말할 것도 없죠 마이너스 25% 빠졌거든요 25.20%가 빠졌는데 애플도 마이너스 13%고 알파벳 A 구글이죠 마이너스 6.98 거의 7% 빠졌거든요 아마존이 9.7 거의 10% 가까이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너스 9.53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변곡점이냐 왜냐하면 기술주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미국 주식에 미친 장우석 본부장마저도 지난 8월 말부터 글쎄요 이게 좀 오르라고 오르라고 했지만 너무 많이 오르네 그런 얘기를 했고 사실 우리 김한진 박사께서 나오셔서도 그 김한진 박사께서 그런 용어를 잘 안 쓰시거든요 근데 이게 밸류에이션 해보면 닷컴버블이라든지 금융위기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뭐 이런 용어까지 쓰시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프로TV의 게스트분들도 좀 걱정스러운 다른 권역보다는 기술주의 상승 랠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한번 쉬었다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류의 코멘트들을 많이 다셨는데 기술주들이라고 분류되는 마가라든지 빵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퉁쳐도 한 10%는 빠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술주들이라는 게 나스닥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1위부터 10위 사이에 다 들어가 있는 주식과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종목들 줄 세우면 다 이거란 말이에요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애플부터 쭉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수 S&P라든지 다우지수도 관심거리고 코스닥과 코스피도 관심거리지만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대표 기술주들의 주가 추이가 어떻게 될 거냐 과연 이 부분이 아마 9월 하반월로 들어가는 이번 주부터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사실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전망 이것도 굉장히 관계가 많겠죠 예를 들면 코로나 백신의 임상 중단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들려오는 뉴스 플로우만 놓고 보면 11월 중에는 한두 업체가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뉴스 플로우가 있다 보면 우리도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2단계가 조금 완화됩니다마는 미국도 일부 주는 제외하더라도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확진자는 피크 칠 때보다는 글쎄요 한 3분의 2 수준까지는 떨어져 있잖아요 7천 명 이렇게 하던 게 4천 명 수준 하기가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지금 2만 명 좀 넘는데 지금 하루에 4천 명 되는 게 심각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시장 내부의 어떤 주도권 주도권까지는 아니지만 밸류에이션 상의 키맞추기 정도는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코로나19에 대한 수혜거든요 대부분 많이 올랐던 게 그렇잖아요 대부분 언택 관련주로 분류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장 내부의 어떤 주도권 혹은 키맞추기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S&P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매기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고 제가 주목하는 거는 금리입니다 미국의 장기 금리의 대표적인 10년물 금리가 물론 폭등세는 아니지만 어쨌든 레벨 업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 금리도 사실 그렇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 금리는 저금리는 성장주에게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는 얘기를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금리가 여전히 낮은 금리권 때 있으나 금리가 그래도 우상향하는 방향을 틀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이 나스닥 기술주를 비롯한 성장주의 추가적인 탄력은 상당히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빅스 지수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물론 지난 주말에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보면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대한 확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장주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권역대에서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것은 상방보다는 하방 쪽의 변동성의 확대 무게의 중심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된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지 않다 잠깐의 조정 건강한 조정을 받은 다음에 기술주들이 같이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논리가 뭐냐면 닷컴버블 때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뭐냐면 그게 예를 들면 박상현 우리 프로그램에도 한두 번 나오셨습니다마는 하이투자증권의 이코노미스트 박상현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닷컴버블 당시에는 통화 긴축 정책이 실시가 됐는데 지금 연준은 지금 뭡니까 평균 인플레이션 타켓 이건 사실 긴축이 아니라 훨씬 더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오고 있다 연준의 통화 정책 자체가 틀리고 그리고 투자 과잉 리스크가 그때는 있었다는 거죠 그쪽에 어떤 벤처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고 공모들이 막 일어나면서 사실 시중 자금이 글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중국이라는 또 하나의 글로벌 공급망 체인이 생기면서 그쪽에서 투자 자금이 중국이라든지 신흥국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됐었는데 지금 그러냐 이런 반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왜냐하면 한국 주식시장하고도 굉장히 관련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나스닥 기술주에 대한 이른바 빅테크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 주실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 여러 가지 리포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 3프로TV가 과연 나스닥 시장의 기술주들이 어떤 방향을 잡아 나갈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저희가 꼭 변곡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건 아니나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영향이 많은 그런 이슈라서 빅테크에 대한 전망에 대한 전략적인 사고를 이번 주부터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주식 투자를 왜 또 얼마나 하고 있나 특히 젊은 세대들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주식 투자 행태를 분석한 리포트가 나왔군요 저도 지난 주말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S본부에서 만든 누가 보라고 꼭 저보고 보라고 그러더라고 뭐더라 SBS 스페셜인가 그런 건데 다큐멘터리 주린이와 동학게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고 나서 주린이는 제 걸 보셨어야죠 주린이는 제 걸 안 보셨어야죠 당연히 봤지 그렇습니까 시간이 남아서 봤었잖아 SBS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뉴스에 한국경제신문에서 또 젊은 층들의 주식시장 진입에 대한 기획 보도를 했는데 읽을 만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요 2030 세대를 우리가 흔히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올해 신규 주식 계좌 지금 차트가 한번 나올 수가 있으면 좋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올해 들어서 신규 계좌가 만약에 100개가 열렸다 그렇죠 그러면 20대가 27건이고 30대가 30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에 없던 일입니다 전에는 대체로 30대 중후반부터 50대까지가 신규 계좌를 가장 많이 했는데 지금 30대가 30건 30% 20대가 27%고 40대가 24 50대가 13%고 그다음은 거의 미미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징적인 올해 신규 주식 계좌가 420만 계좌가 터졌다는 거예요 물론 420만 명은 아니죠 420만 개 계좌를 해보니까 20대 30대 비중이 무려 57%에 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위 계좌 예를 들면 미래해세대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주로 대형사 이 6개사의 전체 주식 계좌에서 2030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밖에 안 되는데 올해 들어서 새로 튼 사람들은 57%라는 거예요 기존은 다 평균 퉁치면 원래 30% 정도 2030 합치면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신규 계좌 튼 연령대를 보니까 2030 세대가 무려 57% 갑자기 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왜 그랬냐 그러면 그 밑에 차트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왜 2030 세대들이 그럼 이렇게 이거예요 근로소득만으로 자산증식 및 계층이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33%는 맞죠 그리고 이게 난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30% 제가 녹아내린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초조금리로 예적금 자체가 무의미하다 예적금이 무의미하다 그렇죠 이게 1%대 적금 들고 있는데 어디 갔다 보니까 집값하고 주식가격 하물며 금값을 보니까 이게 쌓을 적자 이게 쌓여인 줄 알고 보니까 이게 녹아버리네 맞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면 경제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실전으로 한다 그리고 지인과 공의하는 취미로 한다 그리고 정부 규제로 부동산 투자 기회가 상실됐다 한국 기업에 대한 성장성의 확신 저런 것들은 이제 좀 간념적인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아주 현실적인 근로소득만 자산증식 불가능하고 계층이동 내가 주식 투자 외에는 방법이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기감이군요 어쩌면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2030 세대는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2009년부터 2019년 사이에 일어났던 자산 가격의 상승 우리는 주택가격 위주고 미국은 주식가격 위주의 자산 가격 상승을 보면서 그 부모 세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들 20대 그때는 중고등학생이었을 거 아닙니까 30대였고 고등학교나 대학생이었을 텐데 자기 아버지 세대의 부모 세대의 어떤 자산 증식의 결과물을 본 거죠 자기 부모님들은 꼬박꼬박 근로소득해서 꼬박꼬박 적금했고 친구 아버지는 강남이나 뭐 이런 데 내버리지를 이렇게 집 사고 또 몇 년 전부터 애플 사고 아무소 사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났겠죠 실제로 실제로 왜냐하면 그게 부동산은 대부분 내버리지 쓰니까 10배 난다 10배 10배 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저렇게는 안 하겠다 이런 각성 효과 같은 것들이 2030 세대의 주식 투자 그리고 가장 강한 건 뭐냐면 이미 내 자산 규모로는 부동산 영끌을 해도 지분 안 된다 부동산 할 수가 없으니까 대출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2030 세대는 주식 투자가 유일한 재테크 수단이고 생존 수단이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주식 투자에 어떻게 보면 열광이라는 표현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걸 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 인식을 하는데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는 2030 투자자들이 평균 수익률이 약 14% 수준이었는데 신규 계좌 개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새로 들어 든 계좌의 평균 수익률이 20대가 18%고 30대가 22% 그러니까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20, 30대들이 지금은 학습 능력도 좋고 그런데 2030 세대들이 특징이 뭐냐면 다른 세대에 비해서 회전율이 되게 높아요 단타 단타 제가 왜 카카오 TV에서 왜 노홍철 씨하고 딘딘하고 지난주에 여기 김종민 씨하고 다 왔었잖아요 20대 딘딘 노홍철 씨는 그렇지는 않더라고 실패는 많이 했어도 딘딘처럼 막 초단타를 하지는 않는데 와 나는 그게 설정인 줄 알았거든요 딘딘 이 친구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대요 20대가 게임하듯이 게임하듯이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수수료라든지 세금도 감안 안 하고 일종의 게임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2030 세대의 어떤 절박한 주식 투자의 참여 행렬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신용도 많이 쓴다는 거죠 2030이 한번 걸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을 수 있는데 건전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말 꼭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자산관리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주식 투자가 여러분께 좀 유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2030 세대를 위한 제대로 정석으로 우리가 희망도 많이 하고 투자 전략도 많이 하고 업종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합니다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투자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정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주말에 좀 해봤는데 어쨌든 좀 기대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2030 세대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두 시간 넘어가면 장투라는 애가 있어요 큰일입니다 두 시간이요? 두 시간 넘어가면 장투지 그게 무슨 주식이야? 이런 애가 있는데 빨리 좀 어떻게 제가 오른길로 인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좀 충격적인 이게 사실일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만들어졌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겠다 이런 사람이 지금 나왔다고요 홍콩 대학에 사실은 홍콩 대학에서는 제적이 돼서 더 이상 직원이 아니라고 그럽니다만 앤리몽이라는 면역학 박사가 후베이성의 우한 연구소에서 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졌다 예전에 이런 비상에 있었긴 했죠 트럼프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나온 게 아니고 후베이성의 우한 연구소에서 이걸 만든 거다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영국의 TV 토크쇼에 나와서 홍콩 대학 공중보건대에서 바이러스학과 면역학을 전공한 옌리몽이라는 여성분인데 이렇게 증언을 한 거고 과학적 증거를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앤박사 얘기는 유전자 염기서열은 인간의 지문과 같이 식별이 가능해서 유전자 염기서열들 바탕으로 우한 연구소 발언서를 뒷받지만 증거를 담고 있는 보고서는 생물학적인 지식이 굳이 많지 않더라도 읽어보면 왜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 나왔다는 걸 직접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다 곧 그걸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홍콩 대에서 자기가 실제로 중국에 파견 나가서 그게 어떻게 어떻게 전파되고 이런 건 다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고 상부에도 보고를 했는데 그게 묵살당했고 우한 연구소에서 우한 연구소를 중국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상황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협을 느껴서 망명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한 상태라서 이걸 얘기를 안 하면 과학적으로 양심의 저걸 때문에 신별의 위협을 느끼지만 폭로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렌즈에 대한 판단은 유보할 필요성이 있겠죠 앞으로 더 어떤 얘기를 할 렌즈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발언을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겠죠 런프 형이 제일 좋아하고 있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아마 분명히 좀 있으면 트위터에 나올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니? 과학자가 거짓말하겠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대선전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그런데 미국의 방송에 나온 게 아니라 영국 매체 ITV라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를 줄이 치면 뭐라고 해야 되나? SBS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민간 방송이 있는데 여기에 토크쇼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영국에서 했다는 것도 되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왜 그걸 때리는 거지? 하필 왜 영국에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요 우리 한국도 오늘부터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미국도 피클을 좀 쳤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오늘 속보에 들어온 거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WHO 전 세계 1일 확진 1일입니다 30만 7,930명을 사상 최고입니다 어제가 인도가 많이 나왔죠? 인도하고 신흥국 같은 데서 다시 하고 남유럽 이런 데 다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절대 코로나19가 피크 쳤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 1일 확진자는 WTO 공식 집계로 사상 최고가 지금 막 속보로 들어온 겁니다 6시 35분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 투자의 관점에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염두에 두셔야 될 뉴스인 것 같습니다 뉴스 3 세 가지 뉴스 여러분 오늘 경제 뉴스를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잠시 후에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글로벌 증시 상황 한번 쭉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